오해한 거는 미안하고 내가 사진 의무로다가 세탁까지 했으니까 야 이건 나중에 다시 벌어? 비싸다 그래는데 왜 그래?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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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중국어, 중국어. 저는 중국어이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